맞아 맞아 아 비키니 피고 목걸이 하고 포샤에는 익숙해졌나? 매일매일 즐거워요 버스 레벨이 22요 역시 유아로군 앞으로의 기대를 담아 오늘은 즐겁게 먹어보자고 네 뒤벤뒤벤 receive 저돌적인? 지금 자랑하는 거 같은데 자랑하는 거 같아 그 선물은... 이거봐! 그 선물은... 그 선물이었어요! 오... 그 선물이... 네... 정말... 아이고... 정읍읍 언급하지마! 역시 돌려주는게 좋겠어요 팔자 돈으로 받고 아... 아까 휴식근님... 얘 성격이... 저... 저기... 성공 욕심이 있고 그리고... 어... 기억이 안나 노력을 한다고 그랬나? 돌발적이고 유행에 민감하고 노래춤 좋아하고 개방적인 성격이고 1번이 답인데 그래... 그래... 아이돌이니까 사랑받는걸 되게 좋아할거야 그치 않아? 사랑으로 먹고사는 1번이 정답이야 아... 아... 이번이 답인가? 돌려주는게? 아... 너무 부담스러운건 싫어하는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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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담스러운건 싫어하는구나 아... 아... 이걸 또 키루가 포장합니다 아... 이게 정답 맞네 아... 키루의 포장으로 정답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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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났음이 있구나 라는게도 돈도 많고 백만.. 야잇냐 학자이씨 오까네가 그냥.. 오까네로 맞아 봤니? 짜증나네 갑자기 아 이거는 3번 아닌데 3번은 절반의 대답이야 얘 성격상 너네들이 원하니까 3번 해줄게 내 맘에.. 유아의理想의 아들 에? 키리오쌍? 학마에 놀아내려고 하는 건가? 머리에.. 흥란맛이다 그렇구나.. 흥란맛이다 그 외의 과목은 완벽해 키리오쌍 그렇게 백만의 과목이 중요하구나 흐흑 하지만 키리오쌍이 백만을 꼭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 백만 좀 그만 언급해 너네들 어디까지 찾아서 타볼까? 아.. 아.. 정답이였잖아 아.. 정답이네 아.. 정답이네 하지만 키리오쌍의 인기가 많다 아.. 아.. 유아는 키바조와의 사이노가 있겠지 자신에게 아는 생각에 하지만 사이노가 있겠지 어떻게 생각할까? 아.. 컸레오쌍 키리오쌍 아.. 잉키오쌍 ぞ이 scrub 아.. 저는 절여 구체적인 제안이 많이 이렇게 그런데 그저 엉키오쌍 그니까 아.. 그니까 아.. 아.. 키리오쌍 키리오쌍 에어.. 키리오쌍 잉키오쌍 엉키오쌍 히리나마 아웃땜부리 사투리인가? 음 너 바보였구나 같이 실패를 줄여가자야 그런 점도 매력적이라고 생각해 1번 어차피 이건 퍼펙이에요 이미 두 개를 만점 받았기 때문에 덜렁이를 좋아하는 남자도 많대 취향은 존중합니다 좋아할수도 있지 취향은 존중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미스는 줄어들고 싶어 유아가 궁금하다면 공부해드려도 될까? 잘해 정말? 그럼 그 때에는 요새 교사님 부탁드립니다 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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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요... 이 문어는 이 문어는 없지... 이 문어는 없지... 이 문어는 없지... 이 문어는 없지... 내가... 내가教해 주시기... 와... 감사합니다... 이거... 근데... 이 문어... 응... 한심한 아이예요. 아, 정말. 그 놈 뭐지? 뭐야, 이건 뭐, 이거는 1어를 알아야 알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뭐지,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지금 일본식 개그인지 아니면 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지. 나도 멍청해지는 거야, 같이. 하아. 사카나가 무즈카쉬 간지가 오이까라. 나도 모르는 건가 많아. 아, 그렇구나. 나라, 좋았다. 키리우산가 요마나라라, 요아도 요마나라라. 어이, 어이. 에이씨. 정답 아니었네. 정어리나 방어야. 굿, 그냥 굿. 가자. 고. 어우, 27레비야 벌써. 모델링이 얼마나 안좋길래 실제로 어떤 얼굴인지 나도 한번 보고싶네. 얼마나 맘에 안되고 애들이 그러는 거지. 공기, 유아가 진신가스. 공기, 유아, 진신가스. 공기, 유아, 진신 먹기. 공기, 유아, 진신해. 공기, 유아, 진신하스. 요기 아줌마보다 심각해? 아이카? 유키 코유키 아 같이 유키구나 지금 보니까 원장님 마리꼬 아 같이 유키구나 아 같이 유키구나 마리꼬 마따나베 아이카은 비슷한 편입니다 아이카은 비슷해요? 엔도 묻고 모델링이 너무 똑같으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게 기획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델링의 디버프가 있는점 양해해주세요 그..그건 무슨 논리요?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어? 이해가 안돼 2번정도 하고 가면 되겠지? 2번정도 하고 가면 되겠지? 2번정도 하고 다음 이 다음판에 완전히 완전 2.5군으로 보내고 뭐야 지명 미친 뭐야 이거 할머니 지명도 아니 원장님 지명도 있어 뭐지? 나 이렇게 시작해본적 처음이야 세상에 세상에 엔도 이런 지명은 처음임 야 이거 피버 3단계로 가자 피버 3단계 한번 가봅시다 왓따나베 왓따나베 이거 피버 3단계 가야돼 연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메뉴 오 주방장 오늘 열리라네 피버 3단계 갑니다 실례합니다 거의 4명 지명은 처음이네 나도 파몬 망치 눈 Bailey 우리 우주배가 100만 원 렛 cher 손으로 원장님 껍쎄 왓따 익숙해 지명은 돈 되게 많이 써요 대부호급으로 돈 많이 써요 따봉 여기서 추가 주문 하나씩만 받아도 대박이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거 올 거 메뉴 주방장 열리라고 원장 지명이다니 세상에 원장님 1군으로 들어가야 되나? 저기 귤 껍데기 버리고 좋아 이제 여기 들어올 차례인데 봐봐 딱 들어오잖아 내 예상이 딱 맞았어 메뉴 나이스 서포트 와 자 이제 다 연장 될 거야 애들 다 연장이라고 봐야 돼요 이거 4명이 동신이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 연장 연장 빨리 해야 돼 빨리 연장 지명은 거의 100% 연장이지 연장 엄청나게인데 돈 연장 좋아 1초만에 다 끝냈어 키버 3단계 와아 대박이다 3단계 갑니다 딱 점페이 축포를 올려라 아 이노래가 이노래 여기다 숨겨놨구나 제로의 피버를 아 3단계 피버에 이노래가 나옵니다 아 이 노래였어 3단계 피버였어 그부금이었어 그부금이었어 계산 칭찬만 해둬도 돼 계산 빨리하고 칭찬 전부다 1370만원씩 뽑았어요 1분 30초 남았는데 칭찬 빨리빨리 칭찬 계산해야지 칭찬 주가 갑자기 피가 꽉 찼어 와 손님 짝 빠졌다 손님 받아라 바로 3단계 또 갈 수 있겠다 지명이야 누구야 코유키 지명 역대 최고 기록 세울듯 역대 최고 기록 세울듯 어 돈 역대 최고 기록 세울듯 계산 포상 포상을 하셔야겠어요 어 3단계 또 찍을 수 있을 것 같애 한 번 더 자 러브 퍼니 유아 원장님 유아 원장님 유아가 레벨업 해야되니까 유아를 보네 원장님은 고생했어요 유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와 대박이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계산 왓따나베 고생했네 1430만원 뺏으면 고생했어요 자 손님 빨리 받고 3단계 가야돼 아 노래 끊겼어 하아 이 노래를 듣고 싶어서 얼마나 파티 큐티 파티 큐티 그나마 유키 인데 유키로 메꾸고 지명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코유키가 지금 두 명이나 바라고 있어서 안 돼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거 끝나면 바꿔주던거 해야지 토크 큐티 야 이거 이거 설계해야 된다 잠깐만 지금 유키를 빼서 3번에 앉히고 코유키를 빼서 지명에 앉히고 지명자리에 원장님을 앉힌 뒤에 피버 3단계 두 명 더 채워서 피버를 뽑아야겠어 일단은 그렇다면 여기에 원장님을 앉혀야죠 먼저 아 안 되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이렇게 개발 승부 팁 아냐 피버는 3단계 가야 돼 불쌍 고고 갈뻔했어 유키 넣고 또 진명이야? 아 미치겠네 진짜 크아 아니 왓따나베로 가능한데? 어 왓따나베로 가능해? 오케이 왓따나베로 가능해 엔도 마리꼬 마리꼬 보내고 3단계 피바 가면 돼 와 왓따나베로가 이걸 또 막아주네 레이디즈 클래스 3단계 두번 야 3단계 두번을 가다니 한경기에 잠시만 잠깐만 손님 받고 가자 아 연장? 연장 어 어 아 잘못했어 미안해 아아 이런 실수를 하니 아아 호이씨 1미리를 안기다렸어 아이씨 이런 미친 개실수 1미리를 아니 풀피버인데도 기분이 안 좋다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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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9만 200 2500만 2200만 2100만 2100만 원장님도 거의 거의 2천만 아 어마어마하네 이게 동반 스킬이 되게 좋네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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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러면 귤 껍데기 빼야돼 이게 이기려면은 원장님이 들어가야돼 봐봐 얘가 지금 스킬이 없는 애는 레이디 같은 경우는 스킬이 없어서 지금 한 테이블도 못하는 능력치가 나쁘지도 않은데 앉지 못했어 동반 스킬이 거의 이건 뭐 귤 껍데기 보다는 어쨌든 첫 타에 바로 앉아버리면 30초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아니지 여기서 엔도를 빼고 아이카를 넣고 마리코를 빼고 어차피 지금 플래티넘이 3명 남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도, 마리코, 레이디 다 빼고 플래티넘 3명을 넣어야돼요 엔도, 마리코, 레이디 3명 다 빼고 지금 1.5군에 있는 플래티넘 3명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아니 와타나베도 와타나베도 빼야되는구나 와타나베 빼고 글 껍데기 들어가면 되겠네 와타나베 빼고 글 껍데기 가면 돼 야, 근데 와타나베 능력치 장난 아닌데 큐트 퍼니 2개 만땅에 러브 95면 글 껍데기가 러브가 100에 저기 퍼니가 만땅이었나? 큐트가 만땅이었나 어 어 어마어마... 어마어마한데? 마타나베도 특급 마무리야 그래서 3단계 숙제 놀러 가자고? 웬일이야 3단계인데 갑자기 밥을 안 먹고 3단계인데 갑자기 밥을 안 먹고 3단계인데 갑자기 밥을 안 먹고 3단계 엄청 느끼... 키류는 엄청 느끼하게 해야 돼 그래서 끝 알았어 뭐든지 물어봐 되게 느끼하게 해야 돼 그냥 자체가 느끼해 얘가 키류사 좀 общida 너도 보험해요 일단 사실 Shayk 911 아이돌이니까 누군가vi 쳐다봤으면 기분이 좋은거 아냐? 처음에 외로URLKS 근데 실제로 parents rodz reunion 파파라치? 파파라치? 네 유아가 대화종을 하는 것을 기지로 하는 것을 그렇군요 유아는 아이돌이었고 기지의 네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군요 음... 기지로 하는 것은 기사가 나는 건 싫지만 사진을 찍히는 건 싫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거요? 그건 좀 그렇네요 제가 생각해도 좋은 걸로 기사 나올 수도 있으니까 선행으로 뭐 공사활동 이런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먹는 건 좋지만 찌는 건 싫다 아냐 그것도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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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이네 드래곤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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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켜줄게 음... 손님을 생각하는 유아답군 그 녀석에게서 쥐어짜는거야 그 사람들을 배반하지 말길 쓰읍... 이거는 바람이고 바람이냐 아니면 그냥 칭찬이냐 노말하게? 그냥 노말하게? 진짜? 진짜? 아이돌은 팬이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팬들이 축하할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 경험이 있다면 정말 행복해 행복해 만점이네요 아니잖아 3번이네 절반대답도 안 돼 이거 꼬미 새신부라니 그럼 뭐 신부였던 적이 있어? 백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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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본 사람이 아니고 백마 백마 타본 사람이 아니고 백마 타본 왕자 헌신적이야? 오 그래? 뭐든지 아 상권 만에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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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류 30 아... 선택지가 이건 뭐... 가슴이 식히는 거는 이거야 키리우의 혓바닥이 궁금해 키리우의 혓바닥이 궁금해 키리우의 혓바닥이 궁금해 정답은 아니겠지만 아... 예예예 뭐... 듣고 싶어? 뭐하고 싶어? 뭐하고 싶어? 응? 응... 완전 망했네요 이번엔 에? 무슨 말일까요? 어? 야... 난데라 키리우의 혓바닥이 궁금해 응? 흰... 키리우의 혓바닥이 궁금해 완전 망함 근데... 또 덮으려고 합니다 말돌리기 시전 정말 좋았다 흐흠... 유아도 황샤인에 들어가면 좋았다 진짜? 흐흠... 응... 유아 황샤인 다아이 망하... 아예 이거는 점수도 안오르네 완전 망했네 흐흠... 노말이라도 받자 흐흠... 전처상 난데스카라 아테드미테크다사이요 흠... 이이다로... 하... 뭐 때문에 왔을까... 할당대학이 없는 부분... 아이돌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고 대인관계로 봤을때는 이거고 얘의 성격상은 이게 1번이 맞는데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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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성격상으로 봤을땐 이거고 답으로... 답으로 보면 이게 맞아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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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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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종종이죠 확실히 그것도 정답이면 이건 정답이 아니야 그것도라고 그랬어 이거봐... 1번이잖아... 얘의 성향으로 봤을땐 1번이 다비아스 흐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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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립파나 아이돌다 뭐으세... 띵... 노마르. 흫... 돌아갈까? 두 랩이라도 하믄 다행이다 씨... 티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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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랩 했네